네,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등장하고 계신 이 배우, 바로 아오키 문에타크 아시죠? 범죄도시 3에서 글로벌 빌런으로 여려나면서 관객들 손에 땀을 쥐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레드카펫 위에서 만나니까 느낌이 정말 새롭네요.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굉장한 포스가 느껴집니다. 뭔가 파이터 같은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우라가 정말 독보적이십니다. 영화에서 방금 걸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옆에 계신 거 맞죠? 네, 여기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와, 영화를 찍고 나온 남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네, 좋은 하루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와이데이테 요레시이데스. 아이셨스 오 네가이집스. 아, 예. 저는 아오키 문에타크 아이입니다. 아, 마마에에 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말로우고가 정말 유창하십니다. 아우, 발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마마어워즈에 참석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마어워즈에 참석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마어워즈에 참석하셨나요? 저도 아티스트 같은 기분입니다. 아유, 겸손하시네요. 우리 범죄도시3에서 카리스마 빌런 리키 형으로 대한민국 관객들까지 사로잡으셨는데, 한국을 사로잡은 아오키씨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이제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얻었고,ление은 무엇일까요? 아, 음... 섹시나아... 이야...섹시나아... 섹시나 수영입니다. 정말 본인의 매력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켜보고 계실 한국 팬분들에게 한마디 한 번 전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팬분들에게 한마디 한 번 전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팬분들에게 한마디 한 번 전해볼까요? 아가리 두고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앉은 곳은 犯罪 도시의 노웨이 아웃! 여러분의 오가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멋진 아티스트와 함께 만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소시 스트리 덕분에 이곳 이사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에 마음껏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